오늘 우리는 장사항에 가볼 거야. 아 배 보이지? 저 아래 해변은 뭐야? 여기가 등대해변이야. 등대해변이고 동경항에서 멀지 않고 여기가 잔잔해서 놀기가 괜찮아. 장사항이 왔어. 밤에는 눈치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러게. 장사항, 여기에 오기를 참 잘했다. 하나쪽에 식당이 하나. 새가 괜찮더라고, 월세가.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왔어. 조건이 어때? 여기는 1층 35평이고 보증금 2000에 월 65만원. 그리고 걸릴은 1500. 내부에 화장실 있고, 홀, 주방, 창고 이렇게 구경이 되어 있나봐. 위치는 좋다. 그러면 오면 가면 볼 수 있는 곳 있고. 이런 위치에서 밥집을 하려면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돼. 그냥 단순하게 메뉴를 많이 판다고 해서 여행자들이 좋아할 게 아니거든. 장사항은 뒷골목에 와본 적 있어? 여기는 안 와봤어. 여기는 안 와봤어. 여기에... 이런 곳이 있네. 진심치겠구나. 성태 앞에만 가봤지. 여기 안 돌아가고 있잖아. 예전에 그 마을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게. 아이, 귀엽네. 대문에 문도 없어. 아, 그렇네. 대문에 문도 없구나. 진짜. 이런 길이 항상 정감어린 게 있어. 그치. 이게 많이 볼 수 없는 길이라서 그런 것 같아. 와, 집이 굉장히 크다. 여기 집이 있고, 저기에는 달빵 같은 거 할 게 있어. 장사항 앞에 모텔이야. 여기가 매매로 나왔더라고. 대지가 103평. 옆면적 370평.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있네. 그래? 방이 서른 개. 전망이 엄청 좋네요. 이쪽 뷰도 괜찮네. 이야,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긴 얼마에 나와 있어? 보증금 2000에 월 240. 장사항에 지도를 보니까 바다숲공원이라고 있어서. 어? 장사항에 숲이 생겼어? 얘기를 했어. 와보니까 여기야. 어. 아, 어, 그러네. 바다숲공원이긴 한데 아담하지? 어, 아담하네. 그래도 더운 날씨에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겠다. 응. 데크도 있어. 난 이렇게 공원에 데크 있는 것도 좋더라. 앞에 집인데 엄청 거창하지? 와, 여기 뭐야? 어, 수도권 같아. 우와. 이거 앞에 DP 해놓은 것도 신기해. 우와, 신기하다. 우와. 독특한데? 그치? 마네킹에다가 이렇게 입힌 거야. 아, 이게 뭐야? 펄셉이 독특하지. 이야, 여기. 여기는 또 스쿨렛입니다. 바로 앞인데도. 어. 여기가 장사항 바로 뒤라고 믿겨져? 오. 어, 여기. 시골길이야. 어, 여기는 또 되게 시골 느낌인데? 이 길로 해서 계속 걸어가면 장사항이야. 장사항이 나오는 거잖아. 이제 옥수수. 잘 살았다. 어, 철이 되고 있어. 와. 이야. 나만 바쁘신 거 봐. 어머. 나무를 여기 이렇게. 바로 뒤에. 그러기. 농촌마을이 있네. 농촌이야. 응. 이렇게 이렇게 골목골목 나가면 이제 바다로 바로 나오게 되고. 그렇지. 이렇게 나오니까 또 장사항이야. 여기는 어디야? 속초해양경찰충원탑이라고. 그 74년도 6월에 북한에 의해서 피격된 863함과 1980년 1월 23일 출동 경비하던 중에 친몰이 됐대. 72정이.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기르고자 만든 충원탑이라는 거죠. 아. 속초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장소가 있다는 걸 아마 모르실 거야. 그 당시 희생하신 분들이 많으셨구나. 알게 되고 찾아오게 되겠지? 여행이라는 게 즐기고 스트레스 풀러 오는 것도 좋지만 자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장소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감사하다. 이런 느낌? 바로 장상되어 있는데. 많이들 모르시잖아. 그렇지. 장상이야. 아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데 아니야?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잠깐 구경만 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가끔씩 지금 주민들이 책을 빌려가세요. 아. 도서관을 운영하실 생각을. 여기는 저희 형님이 하시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마을아이 하나가 거기를 못 가고. 집에도 좀 뭔가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방황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보시게 되셨어요. 네. 그게 계기가 되셔가지고. 원래 책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이걸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네. 내가 빨리 이걸 해야겠다.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되셨어요. 우리 아이가 벌써 24살이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때 있는 게 있었거든요. 아. 지역 어르신들이 책을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또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덕분에. 마을아이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 커가지고.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좋아하는데. 네. 개인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정원에다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해놓는 건 의미가. 대출. 그러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빌려가신데. 와서 책을 빌려가시니까. 그래 맞아 이런 시골 마을은 도서관이 없. 무슨 책 보세요. 산중일기요. 작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골 작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있는데 깨달은 걸 알려주세요. 그렇기가 좋다. 좋은 인연도 그대로 사라지는 법 없이 어디인가 씨앗으로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책 빌리려고. 여기 한마디로 병명록 같은 거지. 도서관에 책 보러 왔는데 시원한 음료수까지 주는 도서관 본 적 있어? 고맙습니다. 문 앞에 나가면 작은 정원이 있잖아. 도서관이 아름다워. 나중에 전원 주택에 산다면 물론 땅이 커야 되겠지만. 이런 동네 만들어 놓는 것이 의미 있다. 여기 동네가 정자도 있어. 정자 플렉스. 정자에 지금. 여기서 책을 봐야겠는데. 해변가에 있는 물의 집. 영순네 집에 왔어. 봉투해변. 바로 바닷가 앞이잖아. 주차하기가 편하네.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물에를 먹는 거야. 날이 더우니. 물에 먹고 바닷가에 퐁당할 수도 있어. 영순네 집. 드디어 나왔군. 전복이 올라가 있네. 우리는 전복물을 시켰거든. 맛있게 드세요. 어디 신선한가 한 번 맛을 봐봐. 맛이 어때? 신선한가 봐야지. 어때? 좋아? 국물 국물. 어때? 달콤하니. 그래? 미역국이 나와서 좋아. 가자미 축제가 있어. 난 처음 알았어. 가자미 축제가 하는 거.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응. 가보자. 여기 가자미 축제에서나 가자미 좀 살라고. 가자미 살려고? 빨리 팔지 않을까? 그럴 거 같아. 오랜만에 이런 축제 오는다. 이 바다 속에 가자미가 있단 말이지? 오늘 가자미 볼 수 있는 거야? 궁금하다. 가자미를 찾아줘. 가자미를. 가자미 축제인데. 어. 난 가자미를 이렇게 뭐 팔거나. 뭐. 아닌데. 가자미 어디 갔어. 가자미. 가자미 사러 왔다고 했잖아. 가자미 사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가자미가 없는 축제였어. 깜짝 놀랐네. 맛있다. 가자미는 어디가 있는 거야. 가자미. 갑자기 또 치 symptomatic이. 아 네 뭔. 대청봉 빵. 응. 개발이 생긴 거 같더라고. 아 그래? 네 생선아. 계 Bronx 빵은 물까부가 전혀 들어가지 않구요. 기후 즉석 조리고. 한 5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그래요? 빵을 그럼 직접 다 개발하신 거예요? 저희가 개발합니다. 와 여기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저희 1달 됐세요.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안녕